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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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디 보자. 도수가 한 12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도수가 한 설탕의 12도예요. 그냥 그레이크 주스입니다. 맞습니다. 근데 뭔가 우리만 먹는 것 같아서 또 미안한 부분이 있어, 그렇죠 형? 강아지도 그러면 와인 비슷한 거 있거든요. 어? 진짜요? 강아지 와인. 술은 아니지만. 진짜로요? 한번 봐주세요. 뭐요 뭐요? 우와 엘레강스한데요? 근데 진짜 술이에요? 진짜 술은 아닌데. 옳게닉 바이드민인데. 옳게닉한 그냥 비타민이래. 여행 갈 때 저희가 기분 날 것 같아서 샀는데 오 색깔이 특이해. 맛있게 먹어. 진짜 좋아하네. 근데 또 궁금한 게 우리 로나가 대기가 뭐 따로 있어요. 대기가 이제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가족들이랑 같이 살던 집에서 살았어요. 가족들이랑 살다 보니까 조금 그 집이 컸거든요. 혼자 살기에. 너무 정신병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렇죠.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다 강아지 키우니까 추천을 해줘서 고민하다가. 본인도 원래 강아지를 좋아했고. 아니요 저는 강아지 무서워했었어요. 무서워했었어요? 우와. 강아지 막 방울 소리 들리면 도망가고. 귀신일 것 같아서. 옛날에 이제 애기 때 강아지가 큰 강아지가 쫓아왔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방울 소리만 들어도. 왁스 키워보시니까 어때요 지금?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얘라고 말해요. 진짜요? 키우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서. 바람 자체가. 그렇죠. 일단 얘가 오기 전에는 제가 항상 집에다가 24시간 노래를 틀놨었어요. 왜요? 무서워서. 혼자 사는 게 무서워. 그럴 수 있다. 그런데 이제 얘 오고 나서는 우울하고 슬프고. 없어요. 아 내가 진짜 죽을 병에 걸려도. 죽기 전날까지 얘를 퇴근하다 가야겠다. 책임감. 이런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. 그냥 확실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. 다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. 맞아요. 되게 되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장난감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애들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애들하고. 맞아요. 맞아요. 어떻게 보면 또. 근데 아주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하고 계신 일이 어떤 일이신지.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. 아 패션 관련이 아니시라. 아니시죠. 아니요. 그러면 지금 솔직히 몇 개예요? 세 개요. 이런만에 자기가 번 돈으로 이렇게 하고 누구나 무슨 말 못 해. 그렇죠. 자 그러면 우리 일단 기분 좋은 분위기. 이어가고 싶지만 또 다음 집이 있으니까. 그렇죠. 다음 장비빵 보러 한 번. 마지막 짜렁 갈까요? 자. 마렴숙 마렴숙. 굿. 웃음. blah인. 우리 까만. ี่ 하이 nied vet. 가순환 roofs di gladken. 조직 OP sorte